콩당콩당 알아요? 아니요 콩당콩당 던진다 같이 해봅시다 어린아이가 갓난 어린이가 돌을 던진대요 돌을 준비하세요 갓난 어린이가 돌을 수 있는 아주 조금만 더 준비했어요 조금만 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조금만 원달샘 같이 던져봅시다 아기니까 소리가 뜨거 누나 몰래 돌을 던진대요 누나 커져라 누나 커져라 누나 커져라 건너편에 안나고 자부를 이 노래 몰라요? 누나 커져라 옆에 친구 간지러워주면 돼요 간지러워 아기야 아기 자 이제 여러분 손으로 돌 잡죠? 여러분 돌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웅덩이 웅덩이 만드세요 웅덩이 어디있을까? 만들어놨네 웅덩이 자 던져볼까요? 셋 둘 하나 둘 콩당콩당 돌을 던지자 콩당콩당 돌을 던지자 해보라 해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번호편에 안가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옆에 친구 간지러워라 자 이제 큰아빠가 돌을 준비할거에요 우리 몸에서 누구들이 제일 커요? 어디가 돌처럼 생겨서 커요? 얼굴 돌 준비 됐으면 웅덩이도 준비해보자 하나 둘 시작 콩당콩당 볼을 던지자 누나 몰래 볼을 던지자 해보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안가서 나무를 얼굴 나물도 크네 나무를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워라 자 이제 애기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으면 빨리 해야 되겠죠? 애기로 변신해서 하나 둘 시작 콩당콩당 콩당콩당 콩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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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섬세 간지러워라 자 우리 친구들 걸로 돌 준비했어요 하나 둘 시작 콩당콩당 콩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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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돌 준비했어요 하나 둘 시작 콩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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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비바스. 비바스 과. 뭘 할거에요? 놀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바스 과. 놀아요. 이 친구는 영국에서 건너온 친구인데 우리 학교가 올해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라고 이런 것들을 배워요. 아프트웨어. 아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컴퓨터가 생각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했잖아. 자, 이걸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피곤. 춤을 만들 수 있어요. 피곤. 네. 왜 여기 계세요? 왜요? 춤을 만들자. 애가 춤을 왜 만들어? 얘가 춤을 하신대요. 왜? 어. 네. 왜요? 예, 예. 됐어. 네. 지. 시작. 우우우우우. 날달한 베이키했을의 외에오. 우와, 정말 춥네?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 너 왜 밸탈을 세 외에오. 이곳이야?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밀키 가면 썼어.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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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봐봅시다. 누를 때 소리가 나죠? 3, 2, 3, 4, 5, 6, 7, 8, 9, 9, 10, 11.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거에요. 오늘은 요거 두개 가지고만 아까 그 판을 판 위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 책상 위에서 선생님께서 미션을 줄거에요. 미션은 다섯번을 눌러서 책상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거에요.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큰 판을 줘서 큰 판 위를 얘가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형님께서 이런 거 6개를 더 사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미션을 줄 테니까 제가 두고 줄게요. 이쪽 어린이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이쪽 어린이부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오면 다음 미션을 줄게요. 여러분이 할 거는 다섯 번 눌러보세요. 앞에 X 누르고 다섯 번 눌러보세요. 어 눌러보세요. 어 눌러보세요. 어 그 다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그렇지. 이제 가운데 거음 눌러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 괜찮아. 아래 아래에서 붙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섯 번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이에요. 성공. 자 이런 식으로 할 때 할 수 있겠어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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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부엉. 그런데 이거는 어렸을 때 갖고 오는 자동차처럼. 이것을 잡고 부엉 부엉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이것이 깨끗하게 죽어요. 죽어요. 죽어서 용도까지 가야 돼요. 골치로. 여기 안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부엉 부엉해버리면 톱니바퀴가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버려요. 버지가 돼요. 그러면 이걸 친구들이 사용을 못해요. 부모님은 이거를 25만원을 줘야 돼요. 100만원에 반해봐. 그러면 여러분 스페셜포스 5개 살 돈도 더 돼요. 우루사 5개 사야 돼요. 25만원. 25만원. 손을 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갖고 놀 때 이렇게 부엉 부엉 하면 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갖고 쭉 하면 안 되고 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얘가 여러분이 원하는 신호를 안 줄 때는 갑자기 멈추려면 가운데 실행을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럼 얘가 다 멈춰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뒤로 이렇게 끌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끌어버리면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다 부러져서 고장이 나요. 안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혼내요. 알았죠? 자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안 돼 있는 어린이는 이 모습을 이용한 다른 영상들을 틀어주실 겁니다. 먼저 해요. 자 액수 누르고 다섯 번 더 누르세요. 아 비보증으로 경주도 하네. 어? 아 비보증으로 경주도 하네. 아 비보증으로 경주도 하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올라오는 안 돼. 속으로. 아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 친구는 X를 눌러서